여기가 내가 오자마자 만드는 툭을 냉기한 거. 저는 이거 처음에 화장실인 줄... 이걸 이렇게 직접 또 파서 만드신 거예요. 내 손으로 다 해가지고 위에는 장둑대 만들고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우, 또 이중문이네요. 냉기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.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엄한 거 다 있습니다. 와, 오, 시원해. 여기는 전기가 없어도 맘 놓고 먹을거리 저장할 수 있는 곳인데 토굴 안은요. 한여름에도 15도 내외를 유지할 만큼 시원하대요. 일하다 더우면 여기로 앉았다 더 나가고. 아니, 그런데 진짜로 들어오니까 조금 있으니까 추워, 추워. 추워요. 그런데 뭐가 많아요. 여기 멸치 액젓 이어놓은 거예요. 멸치 액젓까지. 앵두. 앵두. 술 담아놓은 거. 솔순 술 담아놓은 거고. 여기 새우젓이요. 아, 새우젓. 새우젓. 사키는 중. 오늘 우리가 이걸 조금 딱 할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거 맛있는 냄새나는 거야. 네. 그리고 이거는. 음남무장아찌.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거. 직접. 직접. 이걸 한. 맛있겠다, 선생님. 3개만 해도 우리가 먹고 나면 속에 한번 뜯어보세요. 짭짤할 거예요. 향도 싹 날 거예요. 여기 밥도. 여기에 엄나무 향도 그대로 있어요, 아직까지. 자, 갑시다.